미연이한테 연락 안 하니? 전화 한 번 해보자 가지도 않을 건데 전화는 무슨 아 그 미연이네 카레라지스 빵 못 먹을 수 있나 난 그거 싫어 누가 너 말이니? 나 말이지 너 제 시험 내일이면 끝나지? 내일은 집으로 내려가자 자식은 엄마 못 잊어서 집도 걱정되고 야 후남이 도대체 어디 있는 거냐? 어째 그 소리가 안 나오나 했다 꿈 깨 무슨 꿈을 깨? 난 꿈 안 꾼다 동성동보니 결혼이 되나? 이후남 이규태 야야 비약하지 마 난 그냥 궁금해서야 걱정도 되고 그래 난 걱정 한나도 안 되니까 네모까지 해라 어디 친구 하면 돼 동성동보는 친구도 될 수 없니? 자식이 그럼 그런 생각을 아주 안 한 건 아니네 자식이 그럼 그런 생각을 아주 안 한 건 아니네 그럼 긴 애도 높은 아이템으로 부 fading этомуaska시에서